쪼끄러 못다이 그려야되봐요 라인이 좀 선명하고 그래야 라인이 확실하게 그려져요 너무 어린거로 그리면은 좀 더 진하게 칠해 한 번 더 칠해 갈색 칠한 데는 다 그렇게 하나씩 해줘 지금 검정색도 너무 연하게 되어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야 지금 칠하다 말았잖아 갈색 먼저 다 하고 일단 보여줄테니까 오늘 이거 하고 색깔까지 붙일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색깔 안넣어도 되거든 이거 마스킹하고 다시 칠해야돼 인식표여서 이건 단색이야 아 알고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색깔 안넣어도 돼